안녕하세요 저 가수 박홍쑥 인사중입니다 제가 전에는 만정민 님 팬이었거든요 전에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이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신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팬들로 오신 거잖아요 박홍쑥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홍쑥이 노래 유진의 창출곡 배타는 사랑 먼저 보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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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으로 떠나가니 두명은 안되나요 빙데이 한남내들은 내 하나님 두명은 안되나요 상대 바다에 전내들은 교발하게 하자로 바르기 마리배라 당첨되대 태권도 일정할 도대체 지금 그룹 신으로 바로 시원하게 눈빛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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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